ㄴㄷ ㅊ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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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ㅊ ㅅㄷ ㅆ ㅆ ㅅㅇ ㅆ ㅆ ㅆ ㅆ ㅆ ㅆ ㅆ ㅆ ㅆ 아아 이제 부터 문젠데 에 다 불리네 으아아 ㅆ ㅆ ㅆ ㅆ 와 overtime v 야아아아 ㄴㄷ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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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어쩜 흠 äg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시오 아 화상림이 좀 빡센데 흠 보자 그니까 흐트러지기 직전이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와볼까 교점에 따라 실행합니다 좋아!! 죽어라 왕수!!! 청완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놈을 쫓아가라!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러면? 올블리! 응... 이거는 합을 일단 이기길 바라면서 던지면 이겼다! 해냈다!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아아 아파! 왜 넌 회사 카드로 진짜 줄나 아픈 이자 균형! 분리! 5-4 매우 분리! 잠깐만 둘 다 보통 보통이야? ~! 아 이게 적중시 정신력 감소가 붙어있구나 여기 그러면은 저거는 이겨둬야 겠네 어~~ 으으으아ㅜㅏㅓㅏㅓㅓㅓㅓㅇgili 7에 4! 이거 이길 수가 없네 이거 두개 붙이고 얘가 이거를 붙이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C 정신형 한번 떨어지면 조지네 이거? 아니 히히히히힣 내 정신욕!!!!! 2번 턴에 이걸 해가지고 2번 턴에 정신욕 마이너스 45 가자 이건 이 으어드 아 к такой 여기서 EXPAND t 이게 어어어어어 Jeder 흡 가라!!! 소대선상! 은브뤼 아니 야 이거 청도숫섬 아냐? 손도인가? 청도인가? 개웃기네 으읔... 으어어어 아 근데 C 화... 화상딜 너무 센데 이거 아이 그러게 말이야 화상딜이 너무세단 말이지 원세 으음.. 아이 균형 균형 내가 불타 죽기 전에 저놈을 빨리 죽여버리면 되지 않을까? 어 제발 탱 탱 내가 죽기 전에 저 녀석을 죽여야 돼! 오오오오오 안돼! 오오 화상 다 빠졌다 화상 다 빠졌다 화상 다 빠졌어 할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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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 탱 안돼!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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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정돈 괜찮아 한 번정돈 괜찮아 한 번정돈 괜찮아 정신호 안 떨어지면 돼 관리자님 역시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군요 돌진! 5,4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몸통이야! 머리로 끝낸다 이거 답이 없다 머리로 끝낸다 어 분리불리불리 올블리야? 잠깐만 8플러스 10 4플러스 8 역시 아 잠시만 얘도 균형이고 그을 삼십 부자 지금 부자 질이 20에서 30 그러면 사이 사이 이렇게 하면은 20에서 30 6에 18 어 죽이겠지 죽이겠지 아니다 야 너까지 간다 그러니까 요거 먼저 잡고 이거 두개 수비로 잡고 9에서 20 8에 35 8에 35 하아 그러면은 아 4 8 8 이어가지고 좀 애매하네 아니야 한 덴 맞아주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부터야? 그러면 2등인데 베르소 가자아 표정대로 좋아 어 방금은 전략이 승리야 계속 뒤로 붙이자 이겼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마땅히 했어야 할 일에 칭찬은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야 그 와중에 익스크린이네 개쩌로 그들은 아내또다 헤넷다 펜트 베르소 베르소 베를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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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